안녕하세요. 유감원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빨래할 때마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비트 캡슐 세제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비트 캡슐 세제는 1991년부터 30여 년간 사랑받아온 브랜드 비트에서 나온 제품으로 세제 계량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더욱 간편한 세탁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저는 비트 세제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비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비트 캡슐 세제를 사용해보니 세제액은 물론 손에 직접 닿는 필름까지 독일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향과 세정력까지 훌륭한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비트 캡슐 세제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제야 집이 우리가 입은 제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